안녕하세요. 뉘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모낭주사 맞고 채모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낭주사 같은 경우에는 주사가 들어간 두피 부분에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요. 전신을 따라서 순환하는 약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채모가 늘어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뉘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